Hello, I'm your English teacher Sally. Hello, I'm your English teacher Sally. 네, 저희는 영어와 중국어를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하루 3마디 프로그램 진행자 Sally. 예진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비디오 클립인데 구독 많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영상은 한 달에 두 번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우선 여행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기내 서비스 관련 간단한 3문장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은 이 가방 좀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먼저 영어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높임말이 있나요? 없죠? 반말밖에 없죠? 아닙니다. 영어에는 높임말이 있는데요. 한국어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높임말을 쓴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문화적 차이예요. 영어는 서로 잘 아는 사람에게는 반말, 잘 모르면 높임말이에요. 자, 그럼 기내에서는 우리가 1년씩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테죠? 그래서 우리는 기내에서 서로 높임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청을 할 때, 부탁을 하게 되면 Would you please? 라고 시작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Would you please? 자,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방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우리 손 올려보세요.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아시죠? 자, 그거랑 똑같아요. 가방, 자, 핸즈를 가방으로 바꿀게요. 이 가방! This bag. Put this bag up! 자, 됐죠? Would you please put this bag up? Would you please put this bag up? 자, 이번에는 중국어 한 번 들어볼게요. 네, 중국어 한 번 들어보실게요. 네, 중국어 한 번 들어보실게요. 다시 한 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자리 좀 바꿔주실래요? 입니다. 자, 영어 들어보실게요. 네, 영어에서 자, 바꿔주실래요? 일단은 뭐가 생각나세요? Change! 생각나시죠? 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지. 자, 여기에서 만약에 Would you please change my seat? 하면은 내 의자를 갖다 뛰어다가 집에 있는 내 편안한 리클라이너 의자로 갖다가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change는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내 자리를 저 자리와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switch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on and off 딱딱딱딱 스위치 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Would you please switch my seat? Would you please switch my seat with yours? 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seat라고 발음을 길게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중국어 들어볼게요. 네, 중국어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잘 들으셨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지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달라는 거죠. 자, 그때는 부탁을 한다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제가 물이 좀 마시고 싶네요. 라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정중한 표현. 제가 물이 마시고 싶어요. I'd like some water, please. I'd like some water, please. 자, 이번에는 중국어 한번 들어볼까요? 給我一杯礦泉水,好嗎?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給我一杯礦泉水,好嗎? 네, 이렇게 저희 세 문장 끝났는데요. 저희가 오늘 첫 비디오라서 매끄럽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국내 유일의 영화 중국 콜라보 영상이었는데요. 처음이니까 피드백 많이 많이 주시면 참고해서 더 나은 좋은 영상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딱 세 문장 잊지 않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K, see you in the next clear, bye bye.